한 소년이 아버지를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급 살인죄가 적용되어 길고 복잡한 기소와 변론이 이어졌죠. 재판장은 이 사건의 판결을 절차에 따라 배심원에게 맡겼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 12명의 배심원들은 의견을 하나로 조율하기도 합니다. 배심원장은 투표를 진행하죠. 모든 사람이 유죄, 사형을 말할 때 딱 한 사람만이 무죄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유죄로 납득할 만한 것들이 분명 있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게다가 몇몇 배심원들은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일정이 늦춰진다고 여겨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배심원 중 한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죠. 그렇게 모든 배심원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남자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고 다른 배심원이 그 말에 더욱 화를 냅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재판 과정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무죄라고 말했던 남자에게 유죄를 확정짓기 위해 아주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마침내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었죠. 하지만 남자는 이 증거마저도 의심을 하는데요. 이에 다른 사람들은 그 남자를 더욱 몰아세우죠. 그때 남자가 꺼낸 물건은 증거물과 똑같은 칼이었습니다. 범사 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품으로 제출했던 특이한 문양의 칼이 근처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반향을 가져왔습니다. 갑자기 펼쳐진 혼돈 속에 고안만이 가득했고 결국 남자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새롭게 시작된 투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은 이야기 대부분을 한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어떤 재판 과정이 있었는지는 각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죠. 또한 12명의 인물들은 어느 한 곳 겹치는 곳 없이 각각의 성격과 설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재판 과정을 통해 믿고 있는 혹은 봤던 증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의심해가는 과정은 이 영화가 각기 다른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줍니다. 사실 인물들이 풀어가는 사건 과정을 보면 검사와 변호사는 무슨 재판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그만큼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을 통해 유죄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이 영화가 가진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연극으로 먼저 접했습니다. 연극으로 보는 것과 영화로 보는 것이 얼핏 비슷하면서도 달라서 비교하는 재미가 있었네요.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을 통해 재판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everywhere. 네, فيه.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여러분.